아 모기 먹었다 모기를 드신다고요? 방금 모기 삼켰어요 숨쉬다가 3번 가셨어 2번 가나? 2번 일단 같이 가보고 어 느낌 있네 3번 옥상 한명 2번이요 2번에 총킬 2번 못하고 떨어졌어요 매크릴 어 이 사람들 존나 핫하네 1번 옥상 1번 옥상 1번 옥상 안 돼 매크릴 안 돼 매크릴 안 돼 매크릴 안 돼 매크릴 아 뭔 소리 하나 했네 매크릴 안 돼 안녕하세요 잡밥 일단 2층으로 뜁니다 저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오케이 저기 1층 1번 털어야 될 것 같은데 잠만요 에너지 좀 채우고 여기 안에 그 혹시 보셨어요 어디요 여기 한명 죽인거죠 예 한명밖에 못봤는데 먹을거 없구나 1번이 왼쪽 말하는거죠 네네네네 어디가죠 1번 3번 아무데나 가야되는데 저 지금 펌프라 하나만 총 먹으면 뭐 없네 없어요 여기 오른쪽으로 가죠 3번 가죠 2샷군 2샷군 3번 안에 있다 2층 발소리 잠깐만 제가 가운데로 질러갈게요 거기서 쬐고겠어요 여기 2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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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바로 킬 바로 킬 어우 이게 먹을거 많아요 스카 양보함 드세요 드세요 아 확인했어요 1번에 2층 1번 2층 내가 아까 쏘네 나갔어요 뒤로 나간거 같애 마중 마중 나갈까요 오케이 갑시다 그 그 얘가 차를 구하려고 뒤로 나갔나 맞았어 바로 이렇게 미친놈처럼 엎드려있는거 아니겠지 아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어디어디 바로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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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들 궁금한게 왜 속공을 안먹지 속공 좋아하세요 어 나 쏟다 어 발 앞에 쟤 발 앞에 발 앞에 제가 크게 양각 벌리는 중이에요 둘 둘 요 발 앞에 둘 그쪽으로 가요 봤슴 봤슴 둘다 글로감 봤슴 어 잡는다 그쪽 쫓는다 그쪽 쫓는다 맞죠 우리 쫓고 있는거죠 어 저 일단 건물안 뒤에서 잡을 수 있을 각인대 한투명 비절 나머지 한명 아 제발 아 오케이 나이스 어우 잘하시네 혹시 유튜버 어 어떻게 하시냐 어 한명 더 어 한명 더 있어요? 예 방금 어어 어어어 잠깐만요 나도 피가 없는데 잠깐만 아 보지마요 저기 290방향 나무 뒤에서 쏘거든요 연막 뿌렸어요 연막 안으로 들어오세요 일단 저 버린다고 저 버린다고 생각하고 확인 네 확인 연막 뿌렸어요 예 여기 담벼락 뒤로감 저새끼 일부러 감으로 쏘고 있네 아 구상 얘네 하나도 없다 얘네 그 건물 파란색 건물 쪽으로 오세요 예 가고 있어요 파란색 건물 타이로 쏘 없어요 저거 나 아 나두 부상 없음 건물 안으로 다시 ㅈ 됐다 ㅅ 아 나때문에 죽어라 미안한데 자 화이팅 합시다 얘들이 붕대는 안 먹거든 붕대기한 줄 몰라 드링크는 있어요? 예? 드링크는 있으세요? 아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아 그래요? 그러면 일로 오세요 이 건물 다시 아뇨아뇨 아뇨 괜찮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지금 드링크보다 붕대가 더 급해 아 연막 하나 챙기기 잘했다 자기장 또 위에요 돌아버리겠네 진짜 지혜로웠다 황 달라이라마 같았어요 지금 바비중 때문에 가는게 맞는 판단인 것 같네 오 오 이게 라만인 종류에요? 되게 잘하네 저 차 하나 더 끄실래요? 차 많으면 많으면 좋으니까 네 그냥 건너줘 무차기 중앙에 자기장도 좀 풀 것 같은데 여기 길목 짓겨봤자 어디까지 들어가죠 우리? 뭐지? 뭐라는지? 오케이 네 아 좋네 경치 네 네 아 아 잠깐만 네 아 잠깐만 네 아 잠깐만 누가 앞에서 사람이 사라지는거 맞죠? 아니 아니 잠깐만 네 네 이거 네 아 뭐야 내 차도 아 뭐야 내 차도 야 이거 녹화 있어야 됐는데 저 녹화 좀 아 아 냄새 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구독 누르께요 아 네 아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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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아 아 어 어 아멘